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오징어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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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잘 먹으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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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치킨 초콜릿 초콜릿 물에 물을 데워줄게요 계란과 아이스크림 저렇게 달고 먹었다 마요네즈 치즈소스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아삭한 맛 힝힝힝 힝힝힝 매운이 더 맛있어 매운이 쫄깃쫄깃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